랜덤 열쇠 뽑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열쇠 뽑기 해볼텐데 바로 이 상품이 저희가 뽑아보고 싶어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골프하는 건데 옆에 보시면 매트도 있고요 볼이 자동으로 리턴도 된다고 하는 좋은게 있어가지고 주현이 아버님께 선물로 뽑으려고 합니다 효도네요 뽑기로 효도가기 일단 저희 상품 목표는 이거고요 다른 상품들도 이쪽에 있긴 한데 이건 열쇠 아니고 이렇게 하얀 종이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열쇠 있는 거는 치우고 밑에 종이 있는 거를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바닥에 있는 게 두 개가 이거 두 중에 하나 같아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치 그치 바닥에 있는 거 두 개 해보고 아니면 위에 있는 거 뽑아보야될 것 같습니다 자 골이 효도를 위해 화이팅! 아버님의 선물을 위해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출구가 3개가 뚫려있는데 저희는 저기 지금 곤이 가고 있는 맨 뒷구멍을 저기가 거의 곤이 해봤고 저기로 뽑았거든요 아니면 좀 어려웠던 거 아니면 거의 못 뽑아본 거 같고 맞아 맞아 끝까지 가져갈게요 끝까지 가져갈게요 이거는 각도가 조금 애매해서 이게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투터치로 해서 뽑는 느낌이었던 거 같긴 한데 오랜만에 한다 이거 어 한번 박히면 괜찮아요 근데 박히는 게 진짜 운 안 좋아 안 좋아하면 투터치면 안 되는데 안 돼서 좋았는데 그래 왠지 얘일 거 같기도 하고 아 둘 다 해보면 되지 모르지 뭐 다른 종이도 좋은 거 상품일 수 있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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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틀어져야 되는데 가로로 어 오 오 오 오 앞쪽으로 설마 내가 또 그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돼 1초 만에 나왔습니다 저렇게은 힘들지 않을까 저 decía 나도ют 힘들 것 같기데 살짝 앞으로나서 한번 해봐봐 살짝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올 몫이 또 한방 쏘옥 들어가는 경우도 이건 가끔 있거든요 응 그런 핵altung경우라서 뭐 열심히 잡아봐야지요 잡고 싶은데 어 좀 왠지 갓 또 예쁘게 잘 나오면 들어버리는 것 같네요 일단 꺼내자 오! 그쪽이 더 좋은데? 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붙었대 아니 근데 그래도 출구가 3개가 돼서 출구가 아슬아슬한 각은 많습니다 어? 어 저기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리터치 해주면 제일 좋아요 다시 더 이리로 와서 자세가 잘 안 나오네 응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어헤이 약간 이쪽을 좀 좋아하네 어 별론데 별론데 옆으로 좀 누워야 뭐가 이게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각도가 어 다른 방향으로 접어봐 어? 잡힌 척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잡아야지 두번 왜 굴러가냐 왜 굴러가냐 어휴 정말 그냥 한 번 가고 뽑고 싶은 상품이 더 뽑기 어려운 거 알죠? 어휴 진짜 저기로 되게 많이 간다 여기가 솟아있나 봐 여기가 어? 잘 안 돼 오늘은 걔 보내고 얘 딴 거 할까? 아니 근데 뭐 예매 어떻게 해 아 맞네 그거 어떻게 할까 어? 뜯 뜯 아아 여기 여기 살짝 한번 눌러볼까 각도 틀었고 눌러면서 혹시 티 나왔어 그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누우면 안 돼 옆으로 돼야 되는데 네 딱 그 각도가 있거든요 어? 어? 각도 된 거 아닌가 이게 들어가? 안 되겠지? 됐던 거 같기도 한데 그래? 한번 해볼까 어? 이거 제대로 꼈다 어떻게 해 해보지 뭐 이건 아닌가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나 이것도 안 됐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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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지금 철망의 지네끼리 막 더 이럴소버러 좀 투다치를 해야긴 해야겠네요 아이씨 됐어 이렇게도 들어가긴 하네 자 과연 바로 선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열쇠 1번 1번 10시입니다 10시 네 슉슉슉 슉슉슉 3번 아이고 뭐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요거? 응 데려줬어 뭐 샀어 응 쉬워야지 슉슉 슉 보낼 수 있네 이거 어 오케이 그냥 끝까지 들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간 다음에 나중에 어 치워야 돼 위에서 치워야 되겠다 응응 자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서 위에서 치워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도 하나 더 잘 뽑았네 응 어 얘 나와라 흐흐흐 흐흐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을 꺼내야 된단 말이죠 슉슉 투토치 해서 싹 한 번 더 꺼내주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걸려가지고 어 여기로 여기로 어 안 들어가겠지 아 치켓 모양이 안 예뻐 진짜 녀석인가요 자 치켓 살짝 걸려줬고 데이프에 가가가가가가 그래서 핑크색을 그래서 빼버리면서 빼버리면서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쾌거를 쾌거를 둘 다 나와 옆으로 뺄게요 최대한 얘는 네 나와 어 그냥 놔두고 해버려? 어 이거? 응 오 어 어 껴버렸네 짙게 껴았는데요 저기 아 까비 까비 이거 치워주고 여기서 다시 나 왔죠 그렇지 아 이제 저 녀석 갑니다 자 이제 이 녀석 이 녀석 제발 막기를 아닐수도 있지만 막기를 오 구멍에 또 구멍에 나왔네 어 아 야주 거기 말고 좀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건 또 발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지게가 근데 이게 들어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들어갔네 쇠빨 눌러버려 그냥 포토치 오 괜찮다 나왔어 포토치 나왔다 근데 조금 조금 어려운데 너무 뒷발까지 들어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살짝 세워야되는데 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야되나 봐 너무 잡으면 또 어 좋은데 좋은데 세우면 좋지 아프지 않았는데 잘했는데 어 저기 완전 쫄리네 쫄려 거의 다 들어갔죠? 어 치킨만 좀 아 치킨 야 치킨 좀 어떻게 들어가면 안되냐 이쁘게 아 이게 튀어나오네 아 아 아 우리가 뽑던 구멍으로 뽑아야되나 보다 그냥 가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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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오 여기까지 치워놨는데 가운데가 솟아 올라와 있어서 잘 안 박히나? 잘 안 박히는 거 같고 되게 막 씌워지고 좀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 힘든데? 뭐해? 일단 어느 페이스도 박혀봐 좀 한 번만 박히면 되는데 오 됐다 왜 이렇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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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박혔다 아아 어 저거 뭔가 넓어진 것 같다 저거 구멍만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뒤로 안 간다니까 근데 뒤로 가면 나오긴 하겠어요 제발 1번 혹시 나오면 여기서 딱 끝 어허어어어어어 끝났습니다 야 이걸 땅나는데 그래도 오늘 딱 요거일 것 같았는데 맞췄네 근데 네 코니는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1번 3번은 여기 놔두고 요거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 봐 신기하다 오오 어떻게 생겼을라나? 다른 건 3번 가져오고 물통? 그래도 본인과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네요 선물을 잘 뽑았으니까 선물을 들고 받으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조용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